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 복립여사님의 로스핏 소개합니다 겁나게 맛있어 한 미라이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소고기 요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두꺼운 팬이야 모스터가 잘 됩니다 이게 무슨 팬이야 엄마 좀 특이하게 생겼네 좀 두꺼운 팬 모스터가 잘 됩니다 불은 좀 약 강하게? 지금은 하이로 해야 돼요 알았어요 아보카도 오일 오 많이 넣으셨네 많이 필요해? 아보카도 오일은 괜찮은 사람이 좋으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냄비가 따뜻해지면 한 3파운드 3파운드 정도? 응 3파운드 2파운드 전부 다 5파운드 아 오케이 오 반가운 소리다 저 시스템은 새우이 캠키틱 모스터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 고기를 놓으러 가는 돈이 고지를 놔두고 우리는 양념을 준비합니다 공룡 담아네키이 크니까 응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풀어지지 않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아 이렇게? 어디 봐봐 조금 더 더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뒤집어야됩니다 아우 냄새 너무 좋은데 아우 이쁘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와우 맛있겠다 이거 얼마였어? 고르컵 오케이 고르크컵 이게 뭐야 어디 봐봐 후춧가루 후춧가루? 오케이 그냥 네 스테이크 시즌 스테이크 시즌 어디 봐봐요 스테이크 시즌 오케이 좋아요 수주를 재워? 그냥 넣어 그냥 넣어 뭐 많이 넣으셨구만 그러면 저기 처음 나온 애가 브라운 애가 안 했는데 엄마가 아셨잖아 내가 안 했죠 어허 자 잠깐만 넣을 거야? 아니 그러면 브라운 애가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밑에가 이렇게 위에처럼 브라운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양쪽이 오케이 토마토도 넣어야 됩니다 이 맛도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자기 마음이야? 응 네 이렇게 helfen 고춧가루 고추 맛을 구워주는 것 고춧가루 잘 된거야 네 볶음 이제 감자 껍데기를 깎아놨습니다 감자는 자기 초행에 맞춰서 더 넣어도 됩니다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지금 감자가 기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쓰르는 담아내기와 도마들을 냈습니다 맛있겠다 이제 불을 끄고요 뚜껑을 닫으세요 이제 이걸 100을 해야 돼요 어분 안에다가 템포트를 온도 35? 300 350 50 50 시작 오케이 오븐에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무거워서 통이 필요해? 아니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로스도 하면 됩니다 로스 비프가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렛츠 데이클 룰 오 데이클 룰 그릇이 다 떠넣겠습니다 오케이, looking forward to it, Mum 오케이 기대된다 이복림 로스비프가 완성됐습니다 이복림 로스비프가 완성됐습니다 로즈 아이스크림 소개합니다 러즈 아이스크림 소개합니다 러즈 아이스크림 like &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한미 life 에피소드는 이복림 로스비프 시작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